권호랑 리언니 나와봐. 리언니? 리언니 나오세요. 6살 동갑 라인이거든요. 자, 시작하면 기다리고. 나 신경전이 팽팽할 것 같은데요. 게다가 국가대표 아빠들에 다 둘둘 이거 단순 대결인데요. 레디, 레디, 도! 시작! 뛰어, 뛰어, 뛰어!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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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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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와! 권호, 리언니, 권호, 리언니, 권호, 리언니! 권호, 리언니, 권호, 리언니! 와, 와, 와! 이야, 눈빛 봐. 우와! 와우! 리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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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대박. 리언니 스피드 장난 많이다. 와! 다 잘한 거야. 다 잘한 거야. 다 잘한 거야, 권호야. 다 잘한 거야, 권호야. 다 잘한 거야. 진짜 속상할 거거든요. 그냥 들어오는 거야. 취미 1등이 너무 없어. 그냥 들어오는 거야. 그냥 들어오는 거야. 그냥 들어오는 거야. 한 번 더 하고 싶어? 그럼 삼촌이랑 한 번 해봐. 삼촌이랑 한 번 해봐. 삼촌이랑. 자, 시기. 우정삼촌. 시기. 삼촌이랑. 야, 내가 빠르다, 내가 빠르다. 내가 빠르다, 내가 빠르다. 예, 예, 예. 아, 권호야. 예, 잘했어, 권호야. 이번에 이겼다. 하이파이 잘했어. 권호가 빠르네. 앉아있어, 앉아있어. 권호가 이겼다. 이길 수 있어.